수입매가 시작 전에 잠깐! 세부기능보다 강의 수강방법부터 알고 싶다는 수험생을 위해 강의 수강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요. 수강 원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학계론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수강관리 탭을 클릭한 후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면 끝!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메가랜드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빠른 합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메가랜드에서는 이 앱 하나면 준비 끝입니다. 메가랜드에서 단순한 모바일 강의 시청을 넘어 학습 완성이라고 불리는 수입메가 앱을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수입메가 앱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수입메가라고 들었을 때 뭐? 수입메가? 뭐지? 앱 이름이 이렇게 사랑스러워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바로 스터디, 위드, 메가의 줄임말로 언제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메가랜드만의 학습 앱이라고 합니다. 뜻을 알게 되니까 수입메가라는 앱의 정체성이 더 와닿지 않나요? 수입메가!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앱을 다운받아 볼게요. 앱 스토어에서 수입메가를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앱을 실행시키고 첫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과정 선택 화면이 나오면 본인이 해당하는 과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선택 완료! 그럼 준비 끝! 수입메가 앱의 주요 기능은 총 5가지인데요. 타이머, 수강관리, 학습결과, 학습시간 랭킹, 메가팀공입니다. 수입메가의 키 기능은 바로 경쟁에 특화된 학습타이머인데요. 내가 공부한 학습시간을 기록하는 걸 넘어 다른 수험생과의 실시간 경쟁까지 가능합니다. 아, 대박! 실시간 경쟁체크라니! 어깨 최초! 집 모양의 탭 하단을 보시면 오늘 날짜와 총학습시간이 보입니다. 총학습시간 하단에는 세부적으로 공부시간을 분리해 인강을 듣는 시간과 자율학습을 진행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과 학습의 비율 중요성,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하단에는 과목별 학습시간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공지사항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수업명 학습하기를 터치하면 어떤 화면이 나타날까요? 학계론을 터치해볼게요. 하...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는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메가랜드에서 공부하는 수강생들이 몇 명인지 오늘의 학습시간은 얼만큼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윗메가의 경쟁 특화, 타이머 기능은 다른 수험생의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공부하듯이 경쟁할 수 있겠죠? 경쟁이 경쟁력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볼까? 주말이니까 남들도 이 정도 했겠지? 여러분은 지금 스윗한 학습 완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윗메가 주요 기능 두 번째, 나의 수강관리 기능을 볼 차례인데요. 수강을 원하는 과목 선택, 수강관리 탭 클릭! 내 손가락이 갈 곳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 눈이 학습 수강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UI가 최적화돼 있습니다. 원하는 강좌 이름만 클릭하시면 학습 수강 중인 강좌 현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총 강의 중 몇 강까지 들었는지, 나의 학습 진도율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상세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된 강좌를 확인하고 수강까지도 가능합니다. 모든 강좌들은 즐겨찾기와 알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 강의가 업데이트되면 실시간으로 알람이 오니까 굳이 강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알아서 알림이 딱! 결국 수강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스윗메가 앱에 모두 집약돼 있다는 말씀! 자, 경쟁자들의 실시간 상태를 파악해서 나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강했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 이제는 나를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의 학습 결과를 분석해서 스스로의 약점을 완벽히 파악해야 장기간 공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 탭을 누르면 캘린더와 함께 월 수강 현황부터 월 출석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나의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총 학습 시간 옆에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공부하면 상위 몇 퍼센트다! 나의 공부량은 지금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느 위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분석됩니다. 과목별 학습 시간도 분석이 가능해서 내가 내일은 어떤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SNS 시대에 꼭 필요한 기능이 수입 메가 앱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기능!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맨날 하는 건데? 나도 대세에 따른 봉스타그램을 시작해야겠어. 여러분은 지금 스윗한 학습 완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 분석했다면 이제 나의 학습 시간 랭킹은 어느 정도일지 앞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의 랭킹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회원 전용으로 제공되는 학습 시간 랭킹 기능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랭킹은 개인과 메가 팀공, 일간과 월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공부 시간 TOP3는 누구인가? 이번 달의 공부 시간 TOP100은 누구인가? 나는 현재 랭킹 몇 위에 머물러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단순히 나의 학습 시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과 선의의 불꽃 튀는 경쟁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버튼 옆에 메가 팀공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메가 팀공은 뭘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에서 약점을 꽂자면 오로지 나의 의지로 혼자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죠. 내가 의지가 꺾이거나 힘이 들 때 필요한 건 바로 메가 팀공입니다. 메가 팀공이란 인강 수험생들이 팀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합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온라인 전용 스터디 그룹인데요. 랭킹 기능에서 내가 속한 메가 팀공의 랭킹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결의를 다지며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가 팀공에 가입해 학습의 의지를 불태우고 싶으시다면 메가 팀공 연계 기능 탭을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 개설일순, 학습량순 등 내가 원하는 메가 팀공의 성격에 맞춰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외롭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오! 여러분! 나와 맞는 메가 팀공이라면 학습 완성!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스윗메가의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히든 기능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다는 메가랜드의 소식! 살짝 뒷띔해드릴게요. 여러분! 라이브 수강은 앱 따로, 홈페이지 따로! 지금껏 번거로우셨죠? 이제 한꺼번에 하세요. 스윗메가라면 가능합니다! 스윗메가 앱 하나면 인강 학습 준비 끝! 수강생의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도록 인강이면 인강, 라이브면 라이브!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학습 완성 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스윗메가는 합격의 필수 팀입니다. 라이브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수강은 앱에서 아... 왜 한꺼번에 안 되는 거야? 수강 시간도 기록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스윗메가 앱 기능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앱으로 인해 모든 수험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빠른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외롭게 혼자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지금 스윗한 스윗메가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함께하는 수험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 오오오오!